안녕하세요. 써니 유치원의 써니쌤입니다.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눌 때 혹은 신체활동이나 게임활동같이 서서 활동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돼 주의 집중 손녀의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까딱까딱까딱까딱고개짓하다 짝짝짝짝짝짝짝짝 손뼉 쳐봐요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손뼉 치다가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 발 골라봐요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 발 고르다가 으쓱으쓱으쓱으쓱 어깨춤쳐요 으쓱으쓱으쓱으쓱 어깨춤추다 옆사람과 옆사람과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까딱까딱까딱까딱고개짓하다 까딱까딱까딱까딱까딱까랑 숨뼉 쳐봐요 bew쓱 KO 다다다다다입니다. 다가 으쓱으쓱으쓱으쓱으쓱 어깨춤쳐요 으쓱으쓱으쓱으쓱 어깨춤추다 옆사람과 옆사람과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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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뿅뿅뿅뿅뿅뿅 하트의 춤추다! 뽀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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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 춤추다! 실룩실룩실룩실룩 엉덩이 춤추다! 옆사람과 옆사람과 인사하세요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영상은 필리핀과 izquier댓 업체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